우리 둘이 여기 거 정리하고 나올 테니까 질러, 알았지? 다음에 할게. 이제는 300 가야 되는데. 이제 300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옵니다. 20만 원까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제 가야 됩니다. 희철아, 좀 빨리 가야 돼. 300 안 가요? 작전인가요? 일단 실속 있게. 이제 가야 됩니다. 300 안 가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그냥 와. 가야 돼요. 희철아, 나와. 가야 돼요. 희철아, 나와. 자, 박정우 갑니다. 가야 돼요. 박정우입니다. 왕관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잡으면 경기 끝납니다. 1분을 남겨두고. 1분 다 써도 돼요. 방향을. 이 거리가 3m 정도 됩니다. 3m 도약할 수 있는. 아, 박정우. 3m 도약할 수 있는. 아, 박정우. 아, 박정우. 일단은 왕관. 잡았어요. 자, 여기서가 아까 떨어진 장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몸에 두르고 점프하면. 자, 이제 탄력이 좀 들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눈 다 껴야 돼요. 두 눈 다 껴야 됩니다. 다시 건너가야 됩니다. 탄력 주고. 박정우. 자, 팟줄. 탄력 주고. 오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긴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탄력 주고. 박정우. 아, 탄력 주고. 탄력 주고. 아, 탄력 주고. 아, 탄력 주고. 아, 탄력 주고. 아, 탄력. 아, 탄력. 아, 탄력. 아, 탄력. 아, 탄력. 아, 탄력. 35초. 35초. 저것만 가져와도 끝나요. 침착하게. 저것만 가져와도. 자, 시간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야, 경우야. 경우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 외버리. 잡아, 잡아. 잡아. 어, 빠진다. 올라와야 돼. 떨어진다. 올라와야 돼. 잡아. 올라와야 돼. 괜찮아. 제발.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요. 올라왔어요. 승무속. 승무속. 빨리, 빨리. 박정우 돌아와야 됩니다. 10, 9, 8. 됐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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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우 성공. 박정우가 해냈습니다. 박정우가 해냈습니다.